범띠 2024 갑진년 운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주가 있고 기발한 두뇌의 소유자로 단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적은 성공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재능을 세인들이 추켜세우면 자기 기분에 빠져 안심해버려 중도에서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되기 쉽다. 주의의 인기와 총애를 받는 반면에 대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지위도 확립하고 재산도 모아 풍족한 인생을 보낼 수 있으나 단지 소성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전진을 목표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매사 호언장담과 성급한 행위로 타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은 일가의 주축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남편에게 사회생활 후에는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외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분수를 지킨다. 자식도 충분히 낳아 길러 중년 이후에는 자식들의 덕으로도 안락한 일생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너무 성격이 상반한 사이다. 결혼은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 성품이 활달하면서도 외고집을 가지고 있으며 영리하며 재주가 많고 천재적인 두뇌도 된다. 또한 성공할 기회가 많은데도 고집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며 기회를 놓치고 만다. 수양과 인내를 한 사람은 필히 성공할 것이다. 건강은 폐와 대장의 질환과 사고로 몸을 크게 상할까 염려된다. 호랑이띠 2024년 1년간 자세한 운세를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범띠 27세 1998년 무인생 운세입니다. 금이 활옷불에 들어가 단련되어 마침내 큰 그릇을 이루게 되는 격이다. 신혼이 길함을 만났으니 입신양명하여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만인이 칭찬하고 우러러보니 기쁨이 가정에 가득하리라 한 번은 영화로우나 한 번은 수심에 잠기게 되니 무슨 일인고 그러나 낚시를 맑은 강물에 들이왔으니 세상 일이 환히 보여 염려할 것이 없다. 마음이 물과 같이 맑은데 어찌 관액을 근심하랴 일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에게 정초의 기도를 정성껏 하면 어찌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39세 1986년 병인생 운세입니다. 풀들은 봄철을 만나 피어나고 연꽃은 가을에 들어서야만 피어날 것이다. 마치 쥐가 곡식 창고에 들어간 격이니 재산의 이익이 대통하지 않겠는가 달빛이 요란 위를 은은하게 비쳤으니 천지가 명랑하고 한가롭다. 가뭄의 새싹들이 담비를 맞았으니 어찌 다시 살아나고 빛을 바라지 않겠느냐 51세 1974년 가민생 운세입니다. 오동과 대가 서로 다투니 몸이 산밭에 들었구나 일신이 고단하니 어느 때에나 형통할고 그러나 금년의 운수는 반융 반기라며 이전의 불운이 화하여 복이 되니 마침내 형통함을 보리라 험한 중에도 노력하면 그 대가를 얻으리라 진가를 측량할 수 없으니 마음의 의심을 정하기 어렵다. 사람은 상재가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손재할 것이다. 흉한 가운데 기람이 있으니 안심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복이 돌아온다. 아울러 년초에 신에게 지성을 드리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뜻을 이루리라. 63세 1962년 이민생 운세입니다. 개수 나무꽃이 피었다 떨어지니 다시 명춘을 기다려라. 만일 경사가 아니면 이사할 수가 있고 집안에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부간의 걱정거리가 생길 것이다. 금년의 수는 복이 올 때를 기다려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망령되이 이동하거나 경솔이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르고 재앙이 깃드는 운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는 운임으로 남과 동사하거나 인연을 맺으면 반드시 이익이 있을 수다. 정성스러운 자세로 연초에 공을 신에게 들이면 대기란 운이 되리라. 75세 1950년 경인생 운세 입니다. 사흘 길을 하루에 가야 할 정도로 모든 일이 바쁘게 돌아가며 버린 일이 많으니 언제 다 마치겠는고 헛된 욕심을 내어 자기 힘에 넘치는 일을 하면 일이 마음먹은 바대로 되지 않고 이루기 어려우리라. 그러나 귀인을 만나면 꾀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루리라. 빈 고래 봄이 돌아오니 생기를 만나 활기 잊겠다. 처음에는 생활이 곤란하다가 늦게 형편이 조금 나아지겠다. 다른 사람의 도련한 사고에 괜히 함께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니 주의하라. 또 한 번 온 피해로 공연이 다른 일까지 겁을 내겠다. 87세 1938년 무인생 온세입니다. 물에 들어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도 상하지 않는구나. 금년에는 생식기의 이상이 있을 것이니 필히 검진을 받아보아야 한다. 또한 부지런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한 해이니 이를 게을리 하지 말라. 꾀를 부리고 한각 헛된 것에만 눈길을 돌릴 경우엔 모처럼 내게 내린 보구니 재앙으로 바뀌어 괴롭힐 것이니 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선하게 지녀야 하리라. 연말의 신수는 길흉이 반반이니 년초에 신에게 지성을 드리면 건강하고 간의 재앙은 소멸되리라.